화제를 바꿔 볼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 벤쿠버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 벤처인들이 만든 스타트업 지원 센터 웨이브 프론트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벤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웨이브 프론트는 모바일 업계 주요 인사들이 캐나다 모바일 관련 스타트업들의 창업과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모바일 스타트업의 기술 상영화, 펀딩 기회 지원, 경영 지원, 해외 신장 진출과 같이 아이디어 하나로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꼭 필요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저스, 노키아, 에릭슨, 오렌지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기업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이 빠르게 상영화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주요 모바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기업으로 상장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특히 웨이브 프론트가 있는 벤쿠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상주하는 시애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요. 덕분에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쿠버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모바일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웨이브 프론트와 같은 지원 센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